지금부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던 제야 전문가가 4.15 총선 서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딱 맞추시고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캡처하셔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단톡방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의 49개 여러분들 자리 가운데서 어떤 짓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숫자로 분석한 것을 제야 전문가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다시피 선거 부정 문제의 차이는 차이값을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통계학은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히 표본 수가 많을수록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 지지도와 당일 투표 지지도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차이값이 관외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2020년도 4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의 49개 지역구에서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난 겁니다. 더불어당은 플러스 10%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100%, 1000%, 1억%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후보를 여러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하고 미래통합당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남구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관외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플러스 11.8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3.1 중남구 값 미래통합당 플러스 11.9 민주당 플러스 11.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3.2 여러분 이 수치는 그야말로 정신나간 미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양쪽의 수치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옮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이 그대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는 아주 내놓고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25%를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 기준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은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에 조작이 없었던 지역으로 보이는 곳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그대로 발각이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전 서울 49개 지역구에서 평균 플러스 9%, 19%까지 여러분들 바로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옮겨준 겁니다. 미래통합당 어떻습니까? 표를 빼앗아 가지고 마이너스 19%, 0%까지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서 옮긴 겁니다. 차이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그래프만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뭘 하느냐. 관내 사전투표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표를 훔쳤냐 이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오늘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는 그럼 몇 표를 훔쳤고 누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낙이 뒤바뀌었느냐. 그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차이집은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차이집 이 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중랑구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11% 미래통합당 후보 마이너스 10.1% 중랑구 갑 여러분들 몇 퍼센트입니까? 플러스 9.8%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8.1% 중구 성동구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 후보 마이너스 13.4% 거의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같은 표만큼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표 함께 밀어주는 그래야 전체 표수가 일치할 테니까 그런 조작을 여러분들 그대로 한 겁니다. 49개 지역구에서 한 것도 빼지 않고 한 것도 빼지 않고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사이로 총선 결과하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초등학생도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한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6%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밀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5%, 0%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해야 0이나 3% 내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2020년 4.15 총선은 이렇게 정당투표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넣어줘가지고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던 2016년도에 총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상적인 선거는 봉오리가 한 개입니다.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봉오리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상투표가 왼쪽 오른쪽은 비정상투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결국은 4.15 총선의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은 425대 제로입니다. 425개 동에서 모두 다 지역구 단위로는 49대 제로고 동 단위로는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의 승리를 못 거둡니다. 여러분들 투표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480대 제로입니다. 1480개 가운데서 단 한 곳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못 거둡니다. 모든 곳이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1480대 제로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이제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 작성한 그러면 누가 당락이 바뀌었냐 그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석 결과는 다시 한 번 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선거 데이터는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그 소위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 자연스럽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거에 일정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조작공식, 조작프로그램, 조작방정식 혹은 조작공장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그 데이터를 특히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그 데이터가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고 자연수가 아니고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공식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공작이. 그 공장에서 이런 뭡니까? 투표수를 찍어낸 겁니다. 그 공장을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20%를 조작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10%를 조작하고 그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어마어마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소위 숫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그 관계를 뭐죠?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 조작 공장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조작 공장에서 뭡니까?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정상에 가까운 당일투표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총 득표수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너는 당선, 너는 낙선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 소위 방정식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49개의 지역이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됩니다. 깨알처럼 보이죠? 절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왼쪽은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진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41대8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다 발각해가지고 그것을 수정보완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의 당선자가 현장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여러분 초록색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가지고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왼쪽은 49개 지역구에서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갔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효에다가 곱하기 당락이 바뀐 경우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 득표수에 따르면 49개 자리 가운데 41개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키우고 미래통합당이 여러분들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소위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자료 그 다음이 여러분들 예상수정 발표자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몇 부분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죠. 여러분 맨 위에부터 종로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선관위 발표 종합입니다. 선관위 발표자료는 종로구부터 성복구 갑까지 더불어민당이 모두 다 이기고 딱 하나 권영세 후보가 출마했던 용산구에서만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고 보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 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수정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당락이 바뀌는 지구가 중구입니다. 지상욱 후보, 광진구울, 오세훈 후보, 동대문갑 이기는 어딘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데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지상욱 후보는 선관위 발표자는 6만 4,071표대 5만 8,300표로 지상욱 패배 그러나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 보완하니까 더불어민당 후보가 5만 6,701표 그리고 지상욱 후보가 6만 5,664표 무려 한 9,000표 차이로 지상욱 후보가 승리한 것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락을 바꾼 경우입니다. 중구 그리고 여러분 용산구도 더불어민당이 6만 3,001표 권영세 후보가 6만 3,891표로 700표 정도 차이로 건수하게 권영세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4.15 총선 용산구 지역구 선거에서 민유당 후보는 진짜로 5만 4,123표 권영세 후보는 7만 2,769표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뭐죠? 7만 2,000표하고 여러분 5만 4,000표를 빼면 얼마입니까? 1만 8,000표 차이로 읽은 겁니다. 700표 차이 정도로 700여표 차이로 권영세 후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권영세 후보는 1만 8,000표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지역이 바로 4.15 총선 당시에 용산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광진구 어리여름 승부가 바뀌게 됩니다. 오세훈 후보입니다. 고민정이 5만 4,210표 오세훈이 5만 1,464표 차이로 3천여표 차이로 고민정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 발표 자료 가운데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고 보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진짜로 다 수정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광진구 어리에서는 고민정 4만 8,090표 오세훈 5만 7,582표 여러분들 9,000표 정도 차이로 오세훈이 4.15 총선 대회에서 광진구에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갑입니다. 동대문갑에서 민주당 후보는 5만 5,230표 미래통합당 후보는 4만 4,360표로 1만 1,000표 정도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의 발표 자료 가운데 당일 투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만 선관위 발표 자료 가운데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의 규칙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수정보안회가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동대문갑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4만 6,112표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4만 6,310표로 거의 한 200여 표 차이로 동대문갑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부터 15번까지 세 군데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성부가 바뀐 지역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6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6번은 성북구을 강북구갑 강북구을부터 서대문갑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도봉구을 김선동 후볼 겁니다. 도봉구을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을은 더불어민주당이 5만 1,756표 미래통합당이 4만 4,554표로 여러분들 한 7천여 표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특표수가 조작되었다고 보고 사전특표특표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사해서 소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특표 후보별특표수가 만들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해서 후보별 진짜 사전특표특표수를 구해가지고 당일특표수를 더해보니까 김선동 후보는 4만 9,281표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4만 7,024표로 거의 2천표 이상으로 도봉구월에서 4.15 총선에서 김선동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노원구 병입니다. 이준석이 출마했던 지역일 겁니다.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구 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만 5,556표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은 4만 6,373표로 거의 9,000표 차로 이준석이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2하 전문가는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특표특표수가 분명히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이값을 구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 조작을 했구나. 그래서 사전특표특표수의 규칙성을 찾아내서 조작 프로그램 조작공장을 찾아 냅니다. 그 조작공장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소위 노원구 병에서 이준석과 경쟁자의 사전특표특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당일투표에 더해가지고 총특표수를 구해 보니까 이준석은 5만 1,237표 경쟁자는 5만 6,77표 약 8, 9,000표 차이로 이준석이 승리한 지역이 바로 노원구 병입니다. 1,100여 표 정도 차이로 이준석이 승리한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준석은 본인이 선거 부정으로 이런 패배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차이값인 차이값을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그 값이 검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차이값. 여기에 노원구 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병. 노원구 병이 어디? 노원구 병 나오네요. 노원구 병. 노원구 병. 이게 몇 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원구 병. 그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본인이 조작된 것을 검색해 다 알겠죠.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6번 성북구 올부터 26번 서대문갑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당낙이 바뀐 경우는 두 지역 도봉구를 하고 도봉, 노원구, 병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번 서대문구 얼부터 37번 금천구까지는 양천구 갑과 양천구 어리입니다. 양천구 아마 양천구 갑인가 어리인가는 황의 민주당 후보일 겁니다. 양천구 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당낙이 바뀐 경우입니다. 성관위는 69,733표를 민주당이 얻었고 미래통합당이 76,276표를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교정해서 보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76,000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69,000표 한 5,000표 차이로 승리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6,759표 미래통합당 후보가 47,897표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양천구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양천구는 다음에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당낙이 바뀌지 않는 서대문구을 보더라도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는 훨씬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훨씬 더 줄어들듯 진짜를 구해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다 무효인 겁니다. 다 가짜들인 겁니다. 여기에 모두가 다 가짜인 겁니다. 왜? 49개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으니까 당낙이 바뀐 경우만 여러분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값부터 시작해 갈 강남구만 영등포는 재검표를 했죠. 이게는 박용찬 후보와 김민석 후보와 대결했던 데입니다. 영등포은 민주당 후보 김민석 후보와 47,075표 박용만 후보가 4만 1,537표로 김민석이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소를 구해보니까 박용만 후보가 4만 7,401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4만 1,194표로 한 6,000표짜리로 승리를 한 겁니다. 당낙이 바뀐 경우가 영등포입니다. 동작구은 여러분들 누구죠? 나경원 후보죠. 나경원 후보. 나경원 후보는 여러분 동작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6만 1,407표를 받았고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는 5만 3,026표를 받아가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6만 1,175표를 받았고 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가 5만 4,257표를 받아가 6,000표 차이로 나경원 후보가 동작구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여기 빨간색은 강남 상구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갑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4만 2,971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여러분 얼마입니까? 3만 5,421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7만 2,896표를 얻다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8만 4,39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데도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랑 표를 빼앗고 자기들한테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서초구가 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6만 2,442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이게 조작된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수정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6만 2,000표가 아니고 5만 3,655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서초구 의뢰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7만 4,445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8만 3,217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병과 강남구 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송파구 병과 강동구 갑 아마 김건식 씨가 여기 아마 출마했을 겁니다. 송강구 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7만 8,789표 미래통합당이 6만 4,869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7만 2,520표 더불어민주당이 7만 1,137표로 천만 7만 1,137표로 오히려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거죠. 강동구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 을도 민주당 후보가 5만 9,175표 미래통합당하고 4만 5,617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뭐죠? 진짜 강남구 갑입니다. 강남구 갑은 민주당 후보가 8만 361표 미래통합당하고 7만 4,441표 진짜 구해보니까 미래통합당하고 8만 2,000표 더불어민주당이 7만 2,103표로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 가장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 발표는 민주당 41개에서 승리 미래통합당 8개에서 승리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30개 미래통합당 8개가 아니고 19개입니다. 11개 지역이 당낙이 바뀐 경우입니다. 11개 지역이 선관위 발표 자료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은 53%를 득했고 미래통합당은 42%를 득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사전투표 조작을 전산 프로그램에 수정하고 나니까 47%대 47%로 득표율이 똑같이 일치한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자는 민주당이 41개 자리를 차지하고 통합당이 8개 자리를 차지했는데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면 서울시 4.15 총선 선거 결과는 민주당 30개, 통합당 19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11개 자리를 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표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보셨지만 아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 총 득표수는 당일 득표수 더하기 사전 득표수입니다. 당일 득표수는 신뢰할 수 있지만 사전 득표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후보별 사전 득표수의 규칙성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른바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가 제조된 겁니다.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검증하냐 그것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거의 뭐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검증이 된 거죠. 사전 투표 조작을 49개 지역에서 다 했고 그리고 역전된 거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해서 성부가 바뀐 경우가 추가적으로 11개 지역이다는 이야기입니다.